Size 2. 지금 공격으로 시작하기는 않아서 저희 앨범 리더 이재훈님이 강자연을 뽑아 Our! 저희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지 이렇게 응원해 주라고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무대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로 감사드리고 좋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환하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어떤 시련이 근처 와도 모든 걸 다 정말 깨끗이 잘하는 그런 의식으로 더 훌륭한 단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많은 공연을 했었는데 영원히 엔시티 공연만큼 수축연이 일찍 한 거라고 너무 좋고 그래서 다 알면 엔시티팀하고 다시 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제가 엔시티 그리면 여러분들이 원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시티가 할 때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시티! 원탑! 원탑! 워싱털을 encont무원点 워싱턴을 저는 일본의 인사과 남친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진술로 일찍 한 명 여러분, 지금은 엔시티 일리틸의 회식 장소이고요. 지금 아주 활발합니다. 흥미 귀에 취하기 전에 건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당사자는 바로 저희의 김형민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네, 저희가 이제 찍고 있는데요. 오늘 콘서트 어떻게 했는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솔을 얘기하다가는 엔시티가 참 세럼이 있게 잘했다. 아, 감사합니다. 너네가 좀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기분은 잊지 마시고. 아, 당연하죠. 너무 얻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을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잊지 않아요. 재태욱 씨는 우리가 여기에 온 지 한 친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미... 네, 괜찮고요. 네네네. 우리 공연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공연 이분들이 없었으면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분, 이 날. 이 콘서트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정우. 너무 수고했어. 그냥 수고했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음악, 우리 음악 책임져주셔서 굉장히 영광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Hi, Reno. We just finished, completed two days. NCT 127 first tour. And they're about to go on the Japan tour. So I'm super excited about it too. So, really surprised me. They went beyond my expectations. They really made the show extra amazing. So happy. I got to direct the first special concert in Seoul. Yeah. 여러분, 그게 진짜, 무사히 엄청난 기회가 났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감동받아서, 물어보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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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더 sine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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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만드시и. Secret